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중국 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4월 17일 만찬을 마련하시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권혁봉 동지, 김병호 동지, 김성남 동지를 비롯한 당 조항위원회의 성원들과 우리 예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만찬위는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와 중화인민과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리군 동지, 중국 예술단 예술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과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 동지가 초대됐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술준 여사께서는 만찬장 앞에서 송도 부장을 비롯한 중국 예술단 예술인들을 맞이하시었습니다. 진실한 정을 맺고 더더욱 친숙해진 중국 동지들과 함께한 만찬은 친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술준 여사께서는 만찬이 끝난 후 송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 동지들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시며 뜨겁게 바래오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 송도 동지는 중국 예술단 전체 송원들을 대피하여 평양 방문기간 특별하고도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술단 전체 송도 동지와 리술단 전체 송도로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